목포로 출근해요. 다녀오셔. 나 찾지 마세요. 까드리지 말고 잘 좀 사와서. 정신이 차려가지고. 유난히 신나 보이는 남편과 달리. 아내는 뭔가 걱정되는 눈치인데요. 3일에 한 번 식당에 쓸 식재료를 사기 위해 목포로 나가는 현남 씨. 백길로 25분을 달리자 도시 풍경이 펼쳐집니다. 우와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현남 씨. 그런데 마트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온 현남 씨. 대체 여기가 어딜까요? 이 하수 못하고 있냐. 아 또 오랜만이네. 오 오랜만이다. 두 하수 차가 보였어요. 후배가 하는 난실입니다. 목포에 살 때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던 곳이죠. 사랑해와 함께합니다. 이동